다오니아 엘 찰텡 남미 최고봉인 3405m 피처로이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국경 피처로이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국경 피처로이 피처로이 전체가 하나의 안병으로 이루어져 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국경 피처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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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5대 미봉으로 선정된 피처로이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국경 피처로이 서울시사는 1952년 프랑스의 마니온 등반대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파타고니아의 기후 특성상 1년 내내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정상이 깨끗하게 보이는 날을 만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산의 정상 부분은 빙하로 뒤덮여 있으며 날카로운 붉은 암석에 봉우리가 솟아있는 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로 알려져 있어 트레커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는 스트로이다. 진화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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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